남봉 씨는 로망이 뭐예요?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내 자신 로망이 뭐예요? 든든한 남편하고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예요 날 알아요? 응, 아주 잘 뭐 엄마 저렇게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? 내가 저 짓거리란 게 전혀 기억이 안 나 치매도 얼마예요?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네 예, 하나보다 둘이나 되지 침 씹지도 않고 늘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치매나 걸릴 걸 그랬네요 임혜자 정신 놓지 마라 나한텐 임혜자 당신뿐이야 폐차해 뭐 이 정도면 오래 살았지 오래되고 고장 나면 무조건 폐차냐? 오래된 보면 사고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또 고치고 안 되면 또 고치고 고치고 이만 나한텐 뭐 하고 싶었던 말은 없어요? 응? 안 고워 나도요 아멘